계속되는 더위에 지치신 분들 많으시죠. 벌써 폭염이 이어진 지도 열흘째입니다. 게다가 현재 태풍 안필이 중국으로 향하면서 우리나라에 뜨거운 공기가 더 유입되고 있는데요. 이 영향으로 당분간 더위가 더욱 심해집니다. 오늘 서울의 낮 기온 36도로 다시 한번 올최고를 기록하겠고요. 당분간 열대야도 계속되겠습니다. 그 밖의 지방도 오늘 낮 기온 대체로 35도를 웃돌면서 전국이 푹푹 찌겠습니다. 오늘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을 것으로 전망됩니다. 비나 소나기 내리는 곳은 없겠고요. 다만 오전까지는 미세먼지를 또 오후부터는 자외선과 오존을 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